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다음엔 의성군 오늘 밤에 아마 우리 가문의 마지막이 될 것이야 직인이와 지성이만이라도 살려야 하네 믿기가 좋으니 망둥이가 단박에 무는군 사임당은 어디 있느냐 먼저 죽여주려다 좋은 생각이 났지 뭔가 네놈을 한 칼에 베어 광화문 앞에 나란히 호수해주며 죽아놓아서 네놈들이 사통한 사이였다 네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사임당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내 네놈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갈갈히 짖어 놓을 것이야 쳐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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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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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 뒤쪽 오성길에 따라가시오. 그 길을 쭉 따라가야. 왜 그러는 것이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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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것인가 내가. 재미있고 세전 살리고자 군사를 보내고 임금은 죽이라 명하군. 무슨 소리냐 그게 임금이 나의 목숨을 원했다 사임당과 함께 죽이라고 말이다. 증가에 무슨 소리냐. 하늘같은 주상께서 너의 목숨을 원했다. 은밀하게. 사임당 사임당은 어디 있느냐 말해. 사임당은 어디 있냐 말이다. 사임당은 어디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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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이 있어. 내 지협인은 어차피 죽임을 당할 것이요. 아마도 외족들과 내 통화는 영모체로 맞게 될 것 그리되면 내 아이들은 관놈비로 끌려가게 됩니다 내 아이들은 불쌍한 내 자식들을 부탁합니다 얘들아 서둘러라 급히 떠나야 한다 무슨 일이신데요? 얘들아 이거 니들 오신게? 저희 어머님은요? 지균아 가면서 얘기해줄 것이다 어서 가자 어서 어서 빨리 빅장기사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뭐해 빨리 와 어? 빨리 주변을 속다시 찾아오게 부대 내 아이들 불쌍한 내 자식들은 잘 부탁합니다 다음 생엔 꼭 좋은 벗으로 다시 만나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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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했습니다 민치영은 민치영은 죽였습니다 이 일에서 나의 흔적은 나의 흔적은 하나도 없어야 할 것이야 나의 흔적은 현미가 오겠구나. 다를 모였는가? 네. 향아. 잔네들에게 줄 것이 있네. 아니, 이게 뭡니까요? 각자의 고향에 자네들 이름으로 전답을 사두었네. 이익이 나면 골고루 나누기로 애초에 약속하지 않았나. 자네들 덕에 살림이 늘었으니 이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일세. 고향에 전답까지 뭔 일이래요? 저야말로 죽을 목숨이 아씨 덕에 살았지요. 그런데 아씨 영 안 볼 사람처럼 갑자기 왜 이런대요? 이젠 때가 된 것 같네. 다들 고생이 많았네. 어딜 가서든 잘 살아야 하네. 저희도 없으면 어디에 가요?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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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장. 아니 제 장 아니지? 여길이 나와. 어떻게 될 거에요? 아이씨아. 눈이 홀라나 비가 홀라나 억수장마질라나 만수삼 종이 만드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돈으로 만드는 거요?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당당한 조선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고생하셨어. 제가 저들의 신원을 보증하겠습니다. 저들 중에 한 명이라도 문제를 일으킬 시엔 대신 저를 잡아가십시오. 아씨,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지를 만든 거예요? 많은 언손들이 어루만져 봄을 이루왔네. 종이 만드는 일은 참으로 고된 노동이라 그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뜻이옵니다.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고 아리랑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고 의성분 입시오! 의성분 입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 죽이러 온 것이냐 아니면 죽으러 온 것이야? 내가 옛까지 왔을 땐 살고자 온 것이 아니겠지요 왜 그랬습니까? 사임당과 저에게 왜 그랬냐 말입니다 정면 그것을 모르는 말이더냐 전하께서는 저를 하나밖에 없는 아우이자 소중한 벗이라 하셨습니다 권한 어디에도 노나리가 없다 하셨습니다 견민 네가 그립고 또 그립다 하셨습니다 당신 곁엔 오직 저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그래 그런 시절이 우리한테도 있었지 안 돼 왜 왜 왜 그랬냐 말입니다 용민을 용민을 네 놈이 건드렸음이야 용상을 노린 것도 군사로 군사를 일으켜 발랄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용이 연약한 여자의 목숨을 원했단 말입니까? 경고를 했었다 경고를 했었다 정치를 아려들지 말라고 이 모든 건 내 놈의 섣부른 이상이 자초한 것이야 섣부른 이상? 어찌 귀를 막고 계신 겁니까? 전하기엔 신진사대부들의 중원과 백성들의 시름이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의외한 반정공진들 속에서 굴욕과 공포를 버티며 또 버티며 용성을 용성을 지켜왔어 저 진면을 한결같이 왜 그랬는지 아느냐 혜주 연산 임금도 신하들에게 끌려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내 두 눈으로 톡톡히 봤기 때문이야 배주 배주 대체 언제까지 배주의 그늘에 숨어 계실 겁니까? 내 놈이 내 놈이 가위 이 모든 건 다 네 놈 때문이야 나는 이 모든 건 다 네 놈 때문이야 내 존엄함을 지키려온 것뿐이야 예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해줄 당지시여 그것이 그리 중요합니까? 죄 없는 백성의 목숨을 아사갈 만큼 용의의 마음을 네 놈이 어찌 알겠느냐 필요하면 그럼 그리 해야지. 아악! 하밤. 의성군을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제발 멈추십시오.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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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대체 뭐 쫓아가고 있는 겁니까? 여태 그 대역 주인의 소재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그러게 말입니다. 이 그자가 이 워낙에 거론베이 출신이나 동가족 서가식 하는 자라 소재 파기 힘든 모양입니다. 아니 그걸 대체 변명이라고들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인내 이것들은 양하여 요조를 내야겠습니다. 아 참. 대역죄인 재포령이요. 대역죄인 재포령이요. 누가 대역죄인이란 말이야. 죄인 이겸을 잡는 이에게 은자 2만냥 포상? 이겸 이겸이라면 의성군이 아니오. 왜 의성군께서 왜? 의성군께서. 어명이요. 이 땅이 폐쇄되었으니 어서 달려가시오. 아니 파악을 해 주시옵소서. 이리와. 어명이 지소를 폐쇄하라. 금일부터 양류 지소를 폐쇄한다. 지소의 재산과 함께 지소 관련 모든 권한은 관으로 넘어간다. 어명이요. 어서 달려가시오. 저기 이보시기들. 왜들 이러시오. 아니 막무가내로 이러는 법이 없단 말이오. 대역죄인 의성군의 처소. 이 땅을 폐쇄하라는 어명이요. 더 머무른다면 모두 역적으로 체포될 것이오. 거의 다 됐었습니다. 아니 굳이 도착합니다. 또 об자원에서 뛰어냐던 척을 폐쇄합니다. 굳이 도착합니다. 굳이 도착합니다. 굳이 도착합니다. 굳이 도착합니다. 굳이 도착합니다. 굳이 도착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루만에 이게 다 웬일이래요? 하 씨 다들 무사히 떠났습니다 수고했네 헌데 의성군 나흘이께서 지금 영모죄로 수배 중실합니다 영모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 씨, 하 씨께서도 당분간 몸을 피하시는 게 하 씨 하 씨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비익당해서 모조리 쫓겨났습니다 양루처도까지 폐쇄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체 얘기 안 보고 지대제 얘기 의성군은요? 저희도 그걸 몰라 지금 답답할 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계신지 아이고... 시방 우리가 아저씨 놔두고 이렇게 떠나도 되는 거여유? 그러게. 아저씨가 등터미로서 가진 거 하는데 영 발길이 안 떨어지네. 아유 시끄러워. 정 서운하면 돌아가든가 어? 아이고 내도 못 가고 싶어. 에휴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퇴장을 금방 온다고 해놓고 어찌 안 쫓아온다냐?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려 지금 이게 시방 갈 게 아니여. 뭔 일이 있어도. 아 간지러 간지러. 두께는 좀 빠지는 거 같소? 아 간지러워. 아니 개구리 뒷다리처럼 어찌나 그게 귀여워. 아이고 다리 많아. 아 지금. 어머니. 들어가지 마세요.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 줘.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이 사람아. 아이고 나 진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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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했지 저 글자. 아니 그걸 알아서 뭐 하게. 잘난한 학교 퇴근 좀 할라 그러지. 오셨어요 형님. 감사합니다. 저거 주고 가 저거 저거. 저 잘난해 낸는 비결 맞다니까. 이거 두고 가요 형님. 어머니. 어머니. 울지마세요. 울지 마세요. 어머니. 울지마세요. 울지마세요. 어머니. 울지마세요. 울지마세요. 강연이랑 최선희. 이 자식집에 대한 애들. 아. 왜 그래. 또 무슨 일이야. 母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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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집에. 아니 왜 눈물받아? 뭐라고요? 야 이 노동들아! 니가 우리 살며 살며 울렸어! 이 자발! 아버님 댄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아 무서워. 아버님! 자, 돌아갑시다. 아버님 살려줘. 아이씨다. 어머니. 어머님 가세요. 가버리세요. 금강산 가보고싶으시댔죠? 가서 그림을 그리던 뭐라던. 얼른 가버리세요 어머니. 그래. 가서 그냥 가버려. 내가 여기 진치고 앉아가지고 저년 아주 그냥 작사를 낼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 어머니. 동생들이 제가 자녀들을 보고 있을게요. 그래 국절별구 갔다 오게. 어머니. 그래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머니.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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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까지껏 우리가 쳐들어갑시다 그 대고리란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애들 죄다 불러 모으겠습니다요. 형님이 대체 뭐를 잘못하셨습니까? 그 억울하지도 않으십니까요? 그 무능한 임금이라고. 그 부패한 양반자들 싹 다 쓰려버리자고. 우리 양반이 왜 이렇게. 아 억울해도 그 처벌. 아 억울해. 아 억울해. 아 억울해. 아 억울해. 아 억울해. 아 억울해. 큰일 났습니다. 양리지소에 광군들이 들이닥쳤답니다. 신 씨 부인은 신 씨 부인은 괜찮은 것이냐? 떠나셨답니다. 금강산으로요. 하니 아녀자 홀로 어찌 금강산에 가겠다고. 아휴 진짜. 그대 내게 미소 짓지는 마라. 다요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사랑이 아니라면. 사랑이 아니라면. 저는 그대 왜 다시 돌아봤나요. 왜 그댈 사랑하게 해요. 왜 그대 곁에만 날 머물게 하나요. 나 사랑 아니면 또 그게 아니면 돌아설래요. 왜 그댈 미워하게 해요. 왜 그대 곁에서 원망하게 하나요. 이런 그대가 싫어. 함께 만나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얘보다는 더 멋진 것일 줄 알았어. 저는 지금 여기도 좋습니다. 미리 함께 할 수 있음이 고맙고 또 미안합니다. 그대가 없는 내 하루 정작. 그렇게 가슴이 시려와요. 왜 그댈 사랑하게 해요. 왜 그대 곁에만 날 머물게 하나요. 나 사랑 아니면 또 그게 아니면 돌아설래요. 그대를 떠나갈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저 그대 뒤에서 바라만 봐요. 그저 그대. 금강산. 금강산 만큼은 꼭 갈 것입니다. 죽기 전엔 반드시 비로봉이 올라 그 풍광을 직접 눈에 담고 싶어요. 나와 혼이 난 다음에 함께 가자. 혼자선 절대 아니 다른 그 누구와도 갈 수 없다. 오직 나랑만 가야 한다. 오직 나랑만 가야 한다. 오직 나랑 가야 한다. 오직 나랑 가야 한다. 오직 나랑은 hmm.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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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소 다 괜찮소 미안하오 다 나 때문이오 하 그것이 어찌 공에 타시겠습니까 공은 또한 일교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로 인해 죄인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 일은 잘 해결될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잠시만 잠시만 피해 있기만 하면 돼요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그렇소 그토록 원하던 금강산이 아니오 어찌 이 순간에 그리 무거운 말만 해낸단 말이오 아우 나 사흘 단 사흘만 나와 함께 있어줘 금강산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자던 그 약조 참가에 또 빗물이 이제라도 지키면 안 되겠소 그리움에 눈물이 흘러 어찌 이끼러 어찌 이길까요 어찌 이길까요 어찌 이길까요 어찌 이길까요 어찌 이길까요 어찌 이길까요 내 가슴은 아직도 뜨거워요 들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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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물이 하는 말 흘려 꿈에서라도 흘려 꿈에서라도 흘려 꿈에서라도 나타나줘요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아무것도 아니요. 뭔데요? 아니 저... 아 저기... 방금 훅하고 호랑이가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뭐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워낙 훅 지나가가지고. 어머 비... 그리... 그리... 어휴... 나오자. 나오자. 자... 조치하고 계시죠. 달이 낮잠에서 깨어나려나 봅니다. 달의 낮잠이라... 그거 참 재밌는 표현이야. 해는... 종일 잠만 자다... 늦은 밤에야 일어나는... 달을 원망합니다. 어두운 밤... 달 온 자... 어둠에 맞서 세상을 비추는 것이... 얼마나 꼬댄지도 모르고 말이지요. 달은 언제나 항상... 해의 곁을 지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해의 곁을 지키고 있는데... 화면에는 물어지면... 흔대여지... 하윤이... 하윤이가... 햇빛이 그리어도... 하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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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려가시지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계시오. 안에 계시오. 사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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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의성군께 올리는 이 서찰은 그러한 고민들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공의 손을 잡고 이대로 떠나버리고 싶다는 생각 했었습니다 그리되면 제 아이들은 평생을 추문 속에 시달리며 살겠지요 다시는 볼 수 없는 아이들을 그리며 자식을 버린 어미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전 어미의 삶을 선택했고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혹여 이 생에서 못한 인연 다음 생에선 가능할 런지 사랑했습니다 가슴 시리도록 미친듯이 가슴은 뒷바타 숨 막히게 찬란했고 눈물 나게 행복했던 내게 그댄 그댄 단 한 번의 사랑 내 단 하나의 사랑 All we love you 내 전부인 사랑 내 가슴은 이렇게 그만 돌아가세요 이벼라도 예의라는 게 있는 법이오 혼설을 얻고 평생을 함께하자 약주한 사이였소 어떻게 어찌 단 한 마디 변명조차 없이 다른 이해 안 알게 될 수 있단 말이오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난했고 얼마나 영롱했던 여인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임자 그 세월 혼자서 어찌 살아왔소 당신의 희생으로 내가 살아왔소 이제부턴 내가 당신을 왜 살 차례요 단 한 번의 사랑 내 단 하나의 사랑 I always love you 내 전부인 사랑 내 가슴은 이렇게 너만 너만 살아도 사는 게 아냐 I always love you I always love you I always love you 시간을 넘어서라도 영원히 내 마지막 사랑 내 단 하나의 사랑 내 단 하나의 사랑 I always love you 내 마지막 사랑 I always love you 내 전부인 사랑 내 전부인 사랑 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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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렷 사임자 I always love you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만이다면 바라볼 수만이다면 하루 밤 깨져버릴 꿈이라고 해도 내겐 바로 너잖아 선배 우리 다시 힘내서 해보자고 우리가 얼마나 더 싸울 수 있을까? 나한테 정의 나 왜 있지? 제 예상이 맞는 거죠? 왜 이런 일까지 저지렀는지 민교수 머릿속으로 읽어야 해 메일이 왔어 라드한테 우린 반드시 만날 운명이었나 봅니다 저런의 홈만이 감사합니다.